다음 세번째입니다. 육친만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나왔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식상만 가지고 보지 말라고.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데 결론점은 그겁니다. 뭐냐. 자꾸 이상한 것만 해요. 이상하지만. 대부분 실수하는 분들 비슷해요. 근데 그거 알고 안 잡아주는 이유는 다 그렇겠지만 굳이 명리사들은 나이대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봉사 길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그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못한 사람이 많을수록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라서 남이 못해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냅둬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만 뭐 뭐 제가 저도 뭐 다들 알고 뭐 다들 알지만 그렇게 계승을 하더라고요. 좀 뭐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느낌도 반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종종 뭐 모르면서 테스트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육신으로만 본다. 육신 개념은 뭡니까? 육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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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성입니다. 10성, 10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10성은 10개의 별이고요. 10개의 별. 10신도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나도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육신, 육신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육신, 육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육신이라고 보고 진행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양으로 배우고요. 오행으로 배운 후에 육신을 배우는데 정신, 명칭은 학파마다 달라요. 육신, 육신, 10성. 하지만 그 의미는 즈음으로 동일합니다. 오행의 생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생극이란 무슨 말이냐. 또 복습합시다. 금. 모카토 금수로 갑니다. 수. 수에서 다시 모카로 넘어가죠. 모카토.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다시 환절일기. 환절기를 거칩니다. 이 개념이요. 근데 금이 일간일 때 나는 금이다. 비겁. 비겁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비겁. 그 다음에 내가 나왔다. 식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식상이 낳은 거. 재성입니다.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내가 생하는 거. 그 다음에 나랑 동료. 친구. 동료. 이렇게 보고요. 재성.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는 것. 이 개념 잘 봐야 돼요. 내가 극하는 건지 나를 극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성. 나를 생하는 거. 이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 나를 생한다. 내가 생한다. 개념이 다릅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일로 가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사주가 유준으로. 금이. 수를 생합니다. 금생수죠. 그리고 토가. 금을 생합니다. 토생금이죠. 이 개념이 달라요. 내가 받는지. 내가 주는지. 이 개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다섯 가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비견. 겁제. 식신상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재미있게 가요. 정제. 편제. 이렇게 가고. 그리고 관성 역시 마찬가지로 정제. 아니. 정관. 편관. 인성도. 정인. 편인.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음양으로 나눴을 때 저렇게 분리가 된다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로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100가지가 넘어요. 한. 한 개마다. 그러니까 겁제에 대해서 한 100가지가 돼요. 음식. 겁제에 대해서 한 100가지. 그리고 비교에 대해서 100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필요 없고요. 겁제에 대해서 하나만 걸고 넘어질게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겁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겁제는. 일단은. 육친이라 그랬잖아요. 가족관계. 그렇다고 한다면은. 겁제는 뭘까요? 일단 2부 경제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의미해요. 그리고 순리보다는 강제를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대담하고요. 겁제가 많으면은. 그리고 대담하며. 욕심이 많아요. 많다. 낭비가 심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합니다. 일확천금. 일확천금을. 기대하고요. 좋아하고요. 많이. 원합니다. 많이 원하는데. 많이 원한다는 거는. 이게 사주마다 달라요. 여기서 문제는. 이게 사주마다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일확천금을. 원하는데.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이루어진다. 또 사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욕심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개념이죠. 제 말은. 그리고 뭐. 이어서. 이게 한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한 100가지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겁제가. 용신이면은. 부자운이. 네.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그 이유는. 일주가. 신약하고. 재성이. 태왕하다는 뜻이죠. 태왕하다고 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심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일주도 봐야 되고. 신강신약도 잡아야 되고. 용신도 봐야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 개념도 한번 볼게요. 겁제가. 귀신이 되는 경우. 겁제가 귀신이. 좀 내릴게요. 겁제가 귀신이 되는 개념.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를 받는. 통변성이. 정제다. 정제다. 정제가 극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통변성이죠. 변성. 이 개념입니다. 이게 극을 받아요. 왜냐하면 극을 주고 받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음과 양이 분리되면서. 그러면 이게 뭔가. 욕친어로 보면은. 남자잖아요. 저사주가. 처. 이게 마누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누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처가 피해자다. 그리고 재물 낭비가. 피해가 생긴다. 정제 개념은. 저축. 그 다음에 뭐. 모으는 거. 모으다. 뭐. 관리. 이런 개념인데. 돈을. 돈을. 돈 관리. 이런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 극을 받으면은. 낭비. 충동적. 소비. 재산이. 나만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럼 마누라 갑니까? 안 갑니까?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을까요? 나 같으면 안간다. 그런데 그것은 마누라 사주를 또 봐야겠죠?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안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육친의 개념은.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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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념 더 볼게요. 겁제 가지고. 겁제는. 양날의 검이다. 겁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희신인가. 기신인가.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희신을 안 써요. 희신과 용신 다릅니다. 그 개념을 또 나중에 제가. 나중에 뭐.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희신인가 기신인가. 따라서 다른데. 이게 또 희신이 되면은. 되면. 뭐 도둑 잡는 거 뭡니까. 경찰. 군인. 검찰.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다.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겁제가 많으면은. 겁제 다 자라고 하고요. 보통. 겁제가 많으면은. 몸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이 사람 성욕 쎕니까. 약합니까. 던지면은. 쎄죠. 쎄죠. 여자 좋아합니까. 남자합니까. 좋아하죠. 근데. 연이 있냐 없냐로 따지면은. 좀 부족하죠. 이런 개념.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리한 게 많다. 많이 볼 수 있다.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뭐 도화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안 찾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예. 알아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뭐.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다. 정제가 없다. 정제가 없다. 그럼 뭐. 이제 가만히 떠가고. 결혼 못한다 그러죠. 현재도 없다. 그럼 뭐. 결혼 못한다 그러죠. 맨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이라는 점. 정제가 없는 사람 결혼합니다. 없어도 해요. 정제가 없다는 거는. 정제가 깨질 일이 없다는 거요. 이 사람은 정제가 있죠. 이건 제가 예를 든 개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점. 뭐 여러 가지 보는 방. 논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곱하기 쓸 때 곱하기 쓰고. 나누기 쓸 때 나누기 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밌죠. 이런 개념이다. 뭐 예를 들어서 딴 것도 많아요. 비견과 겁재가 동주한다. 하면 또 특성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뭔가 뭐. 더 나아가다 보면. 정제 없어도 결혼한다는 게. 배우자 성과 궁이 다르다는 거죠. 정제만이. 배우자 성과 궁이 아니라는 점.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일단은 그렇고요. 뭐 육신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죠.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육신은 뭐 여기까지만 왔고요. 지금 제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용신과 격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네. 이제 이거 봅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그거는 육신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이랑 용신이랑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용신일 때 희신일 때 귀신일 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못 잡아. 그럼 어디에 되냐면 행운도 못 봐. 일단은 행운도 못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육신도 못 보고요. 육신이 의미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용신을 못 잡으면은. 그죠. 그 다음 신살은 원래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뭐 신살은 뭐 아니 잠깐만. 신. 신살은 원래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뭐 저거는 뭐 거의 아 얘랑은 좀 별도로 놀아요. 신살은 좀 별도로 노니까 얘는 좀 애매해요. 그 다음 얘는 뭐 딱 신살로만 보니까 적중률이 나와서 그렇지 얘랑 용신적국이랑 좀 거리감이 있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행운. 음양. 음양도 음양도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왜냐면 얘도 뭐 쓸려면은 쓰는데 음양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음양은 쓸 수 있다. 음양은 쓸 수 있네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 근데 음양 잘 사람들이 안 쓰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못 씁니다. 용신을 모르면요. 그리고 용신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격국이죠. 같이 연동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월만 보고 잡을 수 있는 사주가 있고요. 이거 엄청 쉬운 사주죠. 월만 보고 잡으니까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사주. 근데 월만 보고 잡으면은 욕먹는 사주가 있어요. 이 개념을 없으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엑스포트에서 사주를 했는데 사주 본 사람들이 한 군데만 가면 좋은데 이 집 저 집 다 다니는데 한 세 집은 음 월을 보고 잡지 않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잡는 거고요. 한 집이 월을 보고 잡았는데 욕먹었어요. 그죠. 실제로 맞습니다. 하나만 보고 잡으면은 솔직히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욕먹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사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기초적인 내용은 한 두세 번 들으면 이해를 해요. 그죠. 물론 다 한자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단면적인 이 얘기만 유튜브라거나 인터넷이라거나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부분들 용신 격국 잡아야 됩니다. 근데 개념은 용신 솔직히 말해서 수학적으로 가볼까요? 5분의 1 그죠. 더 정확하게 잡아볼까요? 10분의 1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 말해서 10에서 5%입니다. 근데 꼭 재수 없는 사람은 용신도 뭐 한 20-30%가 있어요. 좋은 사주죠. 또 이상한 사주는 5% 이하일 때도 있어요. 진짜 재수 없는 사주죠. 어떻게 보면 재수가 너무 없죠. 거의 뭐 이건 극악이죠. 안 좋을 때도 안 좋고 좋을 때도 안 좋아지고 그런 사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격국을 알아야 된다. 격국에는 정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외격이 있는데 아니 적금 외격 외격이라고 합시다. 외격이 있고 외격이 있는데요. 기본 10까지 10까지 기본은 제가 명리 교실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건로격에 대해서 그리고 양인격이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양인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표를 그려주면서 정격이 10까지다. 그 다음에 외격이 또 10까지인데 그 외에 특수격이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영상 만들기 좀 어려워서 그리고 특수격이 있는데 특수격이 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100까지가 됩니다. 100까지가 넘습니다. 채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뭐 자기가 10까지만 채용할 수도 있고 20가지 할 수도 있고요. 100까지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채용하기 나름이다.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쓸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안 써도 되는 게 있는데 쓸 수밖에 없는 격은 100까지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 알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뭐 안 써. 특수격 안 써. 이러는데 모르는 거죠. 안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봐야 돼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특수격 사주가 오면 어떡할 건데 말하면 욕합니다. 사주도 모른다. 네. 그런 부분. 특수격까지 하면 100까지가 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격잡는 법도 알아야 돼요. 격을 잡으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볼게요. 격국이란 격국 개념에 대해서 보면 일단 육치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득령을 알아야 되고 득지 득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득세까지 알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데 격국의 종류 중에서는요. 월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딴 곳에 있어도 격이 성립이 될 수도 있고요. 딴 곳에 있어서 격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몰랐죠. 모를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격 각격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글자가 8글자가 다 봐야지 성립이 되는 격이 많아요. 격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특수격계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잡으면 용신은 따라옵니다. 용신 그거 보면 잡을 격국 잡는 거 마스터 하면 용신은 뭐 그냥 왜냐하면 격국을 잡는다는 게 8글자를 다 보고 세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마스터 할 쯤 되면 속도도 빨라집니다. 사주 보면 바로 1분 내로 격국 용신 잡을 수 있어요. 그 개념이 돼 있으면 자기 사주 뭐 풀이 안 되는 솔직히 뭐 집지 말아도 다르겠지만 한 5군데 가서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돈을 내고 봤을 때 기준이고요. 돈 안 내고 무료방 가서 보면 5군데 가서 가서 이상한 소리합니다. 그거는 별로 건의유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무료방은 가지 않는 게 좋다. 뭐 요새 싸잖아요. 엑스포터가 5천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사주 보는데 그죠. 뭐 5천원에서 뭐 대봐야 뭐 그죠. 3만원 4만원 이 정도인데 후기 같은 거 읽어보고 하시면은 뭐 후기 천 개 미만은 그래도 좀 뭐 애매한데 천 개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천 개 조작할 정도면 제가 노력 많이 했죠. 엄청난 거죠. 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돈을 안 쓰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인데 정말로 아이디어 하나로 돈을 번 세상인데 한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개념 없는 분은 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논쟁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 논쟁을 한다는 게 정말 어리석은 건데 뭐냐면 3 곱하기 3이 9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는 틀렸다 맞았다는 하는 개념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음향 개념입니다. 근데 곱하기 3 빼기 1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논쟁이 생겨요. 아 물론 이걸 뭐 이렇게 만들면 이거 논쟁이 안 생기겠죠. 그죠. 갈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곱하고 빼라고 그러면 논쟁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 갈로 곱하기 먼저 할지 빼기로 먼저 할지 개념이 없으면 싸웁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논쟁이 생길 일이 없어요. 사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각 위치마다 수학적으로 개선하시는 학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고 넣어야 되지 모르고 이 용신격을 모르고 넣으면 그것도 오진을 범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뭐 용신격국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오진을 범한다. 틀린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다음 두둔둔둔둔둔 대망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거 진짜 이게 지금 진짜 제일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 명리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독학료들과 어 진짜 많은 상담자와 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합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많아요. 진짜 4주로 돈을 못 버는 데는 이게 최고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전에 수학 계산하듯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뭐 한번 던져볼게요. 2,4주 용신격국이 무엇인가 일단 물어볼게요. 그리고 합과 충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삼합과 방합 중에 무엇을 채용하는가 어 오행과 육친 중에 무엇을 채용하는가 한 이 정도만 질문해도 이거 답 못하면 일단 4주를 못 푼다고 봅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우선순위는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10가지가 돼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매칭이 안된다. 그러면은 답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돈을 주고 배우는데 한번 이거 물어보시면은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잘못된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야. 이 개념이 없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니요. 4주를 보고 1년 후에 갔는데 다르게 말한다? 그냥 찝업찝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제 던지면 대답하겠지. 심리 트랙이죠. 이 개념이 없으면 거의 눈치로 보는 거야. 말 잘하면 4주 잘 본다? 절대 아닙니다. 맞아야지. 말 잘하는 거 뭔 상관인데 안 맞는데 뭐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은 1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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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는데 1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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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궁합 안 봅니다. 1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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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걸 많이 봐요. 잘못했죠. 물론 뭐 1주마다 성격이 성격 개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축이다. 그러면은 뭐 신축일주는 신강일주죠. 그죠. 신강일주다. 1주도 신강신약 다 봐요. 각각 각주마다 근데 뭐 그러면은 조금 자기주장이 있는 편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성격은 1주 개념보다는 차라리 일관이 더 잘 맞을 때도 많아요. 일관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주 개념은 1주만 써있는 것보다 1간 개념을 알고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럼 성격을 보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궁합은 1주 가지고 보면 4분의 1만 보는 거예요. 4분의 1만 가끔씩 무슨 일관이 저랑 맞을까요? 저랑 무슨 1주가 맞을까요?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뭐 기본 개념은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전에서 안 맞습니다. 제일 제일 이해 안 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가 무슨 직업일까요? 직업이 한 만가지가 되는데 이걸 참 뭐 있긴 있죠. 그런 개념이 그죠. 배우자 성 배우자 궁 보고 근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봤을 때 교집합 합집합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집합 개념으로 보면 돼요. 수학에서 봤을 때 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보면 공무원이다. 이랬는데 이제 모든 공무원이 내 배우자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이러면 끝. 아니 내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공무원 사주예요. 그건 맞지. 그건 사주를 보면 나오지. 근데 모든 공무원이 내 배우자인가 끝. 맞죠? 깔끔하죠? 이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배우자 공무원이 몇 난명이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신금일관인데 신금일관을 단순하게 일관론으로 봤을 때는 병화가 좋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좋다. 근데 병 모든 병화가 병화 일관이 내 배우자다. 배우자 아니야. 이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런 개념이 없다. 왜 물어보는 겁니까? 전혀 활용 정점이 없어요. 궁합을 볼 때는 다 봐야 됩니다. 여덟 글자 그리고 종종 시간이 몰라서 시간을 몰라서 궁합을 묻는 사람 한테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불분명하니 하니 시간을 다시 알아오시면 더 좋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데 시간을 모른다. 결혼은 중요하죠. 결혼 결혼 엄청 중요하죠. 근데 모른다 그러면 제가 가시라도 세워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이럴 때는 이 시간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역산하는 법에 대해서 활용을 하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학파니까 그래서 용신격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고요. 용신격국 제대로 봐라. 합과 충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알 것인가. 합형충 파형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 개념에 대해서. 네. 그쵸. 합형충을 정통명류에서 많이 써요. 파해를 쓰는 학파가 있어요. 정통명류에서 학파 씁니까? 안 쓰죠. 저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정통명류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른 학파를 가르칠 때는 교육시킬 때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이론 설명하는 거랑 뒤에 이론 설명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결국 다 씁니다. 안 쓰면 없어졌겠죠. 그쵸. 그런 개념 천이라고 있어요. 천 뚫을 천이죠.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또 재미있는 점은 이게 변합니다. 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합을 우선으로 쓸 때도 있고요. 충을 우선으로 쓸 때도 있어요. 원래 기본 메타는 정통명류에서는 합을 우선으로 씁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합이 길이고 충이 흉이다. 이 개념도 거짓말이에요. 합이 돼서 흉에만 죽어요. 아니 죽지는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충이 길이 돼도 대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주마다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라. 그리고 삼합과 방합 중에서 무엇을 채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합형충파행의 개념에서 본다면 분명히 삼합이 있고 아 근데 이 사주는 또 삼합이 없네요. 방합 삼합 둘 다 없죠. 본사주 토가 많아서 그럴 수 있죠. 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축이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축 같은 경우는 사유축이잖아요. 근데 유도 없고 사 없죠. 사유축도 안 되고 해자축입니다. 이것도 뭐 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자축 방합이고요. 사유축 삼합입니다. 둘 다 축이긴 한데 둘 다 성격이 안 되니까 좀 애매한데 이게 둘 다 된 사주도 있어요. 사유축 계좌축 두 개 들어가 있는 둘 다 하나씩 껴갖고 이압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뭐가 우선으로 작용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예사주는 예시를 들 게 없네요. 애매하네요. 아까까지는 예시되게 좋았는데 역시 모든 거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행과 육친 이 개념에 대해서도 맞죠? 과연 자주에 수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 오행이잖아요.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식상이 없을 때 다릅니다. 개념이 그죠? 근데 둘이 내용이 달라. 뭘 먼저 말해줄래?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사주는 제가 또 그런 거 아까 말했잖아요. 수가 없어도 된다고 이사주는 어떻게 보면 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는데 그죠? 괜찮은 사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답답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답답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수제자로서 했고요. 책도 한 100만원치 샀는 200만원? 300만원? 잠시만요. 300만원이었죠. 300만원치 샀고요. 수강료 수제자 수강료도 이거 좀 많이 줬던 것 같 따고 들었어요. 제가 아니라서 좀 뭐 한 2천인가 3천인가 얼마라 카더라. 무슨 돈을 많이 줬어요. 돈 많이 돈 많이 줬는데 아니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 다 알아 듣는데 진짜 다 알아 듣는데 사주를 못 봐. 남이 사주 풀이로 하는 거 보면 아 저건 맞다 저건 틀렸다 이것까지는 되는데 어째서 사주를 못 볼까요? 뭐 다 압니다. 진짜 다 알아요. 어 음 용신격 빼고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일간 일주 뭐 대운 세운 뭐 신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살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쓸데없는 건 더 많이 아는 것 신살 신살도 100가지 됩니다. 길살이 한 100개 되고요. 흉살이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데 책이 엄청 두꺼워요. 이런 거 다 알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용신격 구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세모 애매 애매 애매하게 그런 내용인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현대명리라고 이런 쪽은 좀 약하더라고요. 현대명리라거나 그런 부분도 좀 약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런 부분이 약한 사람한테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어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는데 무엇을 우선으로 볼까요? 이런 내용하고 또 뜯어봅시다. 세운인데 아니 대운도 대운도 봅시다. 대운 은 천간 지지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볼까요? 다시 봅시다. 세운은 천간 지지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볼까요? 이거 질문했어요. 대답 못해. 왜? 이게 지구 과학이잖아. 지구 과학이면 연주가 뭡니까? 공전주기고요. 일주가 뭡니까? 자전주기죠. 지구 과학이잖아. 과학이잖아. 과학이면 과학답게 풀어야죠. 왜 갑자기 과학인데 이상한 소리를 해. 이걸 알아야지 과학적으로 풀으라고 이게 지구예요. 지구 과학이에요. 그죠? 그 개념이 있어야죠. 지구 과학인데 공전주기가 있고 자전주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라. 제가 하는 말은 이게 다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원진살 들어있잖아. 원진기문이 있다. 원진기문이 그 원진기문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야 되지만 원진기문이 발동한다? 안한다.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발동 조건을 봐야지. 그 개념을 알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자묘 형살이 있어요. 자수가 묘묵을 형한다. 이 개념인데 내가 자수인지 내가 묘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 가지가 다 작용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형살이 나쁜 건 아닙니다. 형을 받아야 좋은 것도 있어요.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묘 형에 임신할 수도 있고요. 자묘 형에 결혼할 수도 있고요. 자묘 형에 낙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만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자묘 형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주라는 거는 사주 팔자라는 거는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 가지고도 기룡이 바뀌죠. 교체하는데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이미 적중률은 75%라고 보는데 단순 계산으로 4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60%밖에 못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별 의미가 없으면 90%까지도 가능해요. 적중률이 사주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유리하다. 좋은 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다. 용신격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육신으로만 보려고 한다. 음양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행운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신사를 너무 채용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명의사들이 실전에서 하는 분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다 아는 부분도 있는데 인정은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기 자기 노하우를 우선으로 채용하면 좀 물론 노하우 우선으로 채용하죠. 다들 근데 이건 제 노하우에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메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를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배우려면 정확하게 배우려면 오래 걸린다. 육신을 활용하려면요. 용신을 알아야 되고요. 격국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용신격구가 아는데 한 100가지 정도 돼요. 실제적으로 제 네이버 블로그의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국 개념을 써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원작 책에는 있는데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뭐 인기를 끌면은 또 더 재미있는 거 이런 사주는 이렇게 풀어라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